외치고 싶잖아. 니들은 못 봤지?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이 영화를 공감한 스팸이 없나요? 나를 왜 영화로 만들었지? 향수 선물을 이렇게 남자친구들한테 남자친구들 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씨메테이블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리 아바타들 때문에 김우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실제 캐릭터가 저러냐?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라고 했는데 문을 씨네 테이블의 메뉴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화 소개 허브티와 마들렌 그리고 슈게뜨인데요. 저도 빵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영화의 메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두 분은 오늘 메뉴 어떠세요? 빵! 아 진짜 빵 안 좋아하세요? 빵이야말로 밤을 쓸 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오히려 그런 맛은 아닌데 오늘 바로 해서 드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직접 해서! 저희가 또 하는 거 우리 또 노예야? 아 정말... 직접!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 줄거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담 프루스트가 운영하는 비밀 정원에 어느 날 피아니스트 폴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 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프루스트 여사님을 만나서 일종의 치료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내용인데요.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쪽을 어부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영화와 좀 다른 색깔의 영화들을 극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파 속에서 막 외치고 싶잖아요. 니들은 못 봐야 돼. 니들은 못 봐야 돼.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아, 나만 아는 영화. 그 영화 봐봐. 그 영화 봐봐 했는데 그 영화 갑자기 너무 뜨면 배신감? 너무 뜨면 배신감?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술이 예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미술이 너무 예뻐서 사실 처음에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벽지 있잖아요. 벽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벽지, 테이블 포. 테이블 포도 먹을 때마다 바뀌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고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 거기도 너무 로망의 정원인 거예요. 집에다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식물 심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는 내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영화여서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실벤 쇼메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놓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대사가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속에 가라앉혀라 라는 이 마담 프루스트의 처방이었거든요. 나쁜 기억에 굉장히 매몰되기 쉽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좋은 기억으로 덮어라 라는 말이 그 마담 프루스트가 내리는 어떤 차와 마들렌과 함께 어우러져서 저한테 좀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네요. 그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 애 같은 거. 그런 느낌이네요. 비슷하네요. 저희 아프랑 이렇게 하면서 오빠는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어. 왜요? 같은 걸 겪었는데 오빠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 저한테 저희 아프랑 먼저 들었을 거 아니야. 너무 웃긴 일화야. 근데 내 동생한테 나중에 들었더니 오빠가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그때 울고 너무 슬픈 것 같아. 나는 쟤가 울고 슬픈 것 자체가 난 웃겼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방어 기재로 그 감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던져버린 거 같아. 오 이 영화를 거의 인간화 시킨 것 같아. 나를 왜 영화를 안 들었지? 오 진짜. 마담 프루스트한테 오는 사람들이 항상 음악을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I am a disco queen. 마담 프루스트도 기억,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요. 그거에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길 가다가 갑자기 딱 90년대에 음악 들리면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커피숍 갔던 오빠 생각나고 그래서 약간 음악과 음식을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게 나도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공감을 해서 그 대사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상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프루스트의 이름 자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프루스트의 자전적인 소설에서 따왔잖아. 이 영화의 많은 모티브들이 그 소설에서 따왔는데 프루스트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음악을 듣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을 확 떠올린 적 경험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돼요. 사람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영화 제목도 잘 기억 못하고 배우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막 이러는데 만화 영화 주제곡은 아직도 너무 선명한 거야. 그래서 누가 한 명이야 앞에 소절 딱 쳐주면 뒤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막 누가 어디서 이러면 어디서 낫다란 나 우리들의 전자인간 337 뭐예요? 제가 어디서 딱 부르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렸을 때 멜빵 바지 입고 걸어가는 내가 생각나. 어. 그때는 TV가 얼마나 귀하고 만화 영화 얼마나 귀했겠어요. TV 앞에 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표정으로. 너무 갈구하니까.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추윤아. 추윤아. 왜. 왜. 시장 가서 두부 좀 사와라. 두부 좀 사오라니까. 아이씨. 이렇게 해먹. 엄마가 엄마들에게 두부를 빼먹었을까. 50원을 딱 줘줘요. 두부가 50원이었어요. 왜. 그리고 손에 딱 져주면 으아아아. 그래서 그럼 시장은 뛰어가. 으아아. 다행히 시장 초입이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줌마 웃어. 웃으면서 두부 이렇게 줘. 그리고 들고서 으아아아. 다시 뒤까지 죽는단 말이야. 집에서 엄마한테 두부를 주면 거의 끝나가. 오. 아. 뭐 언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거야? 하하하하. 어떡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감독님의 기억인데 막 얘기하면서 저희도 그때로 다 빨려 들어간 느낌이 나요. 멜빵바지 입고 계신 줄 알았잖아요. 두부 여기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기자님은 어떤. 저요? 저는 연애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향수잖아요. 저도 향수 선물을 이렇게 남자친구들한테 꼭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과학을 과거에 만났던. 근데 헤어지고 한참 지나도 그 향수 냄새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내 옆에 지나가면 모르는 남자한테서 내가 선물했던 그 냄새가 나면 한참 전에 10년도 더 된 일인데 생각나고 하하하하. 진짜 그런 게 현실일 수도 있구나. 어. 옛날에 김선아 씨가 광고에 있었잖아요. 광고에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랑 딱 스쳐지는 않았는데 김선아 씨가 싹 돌아보면서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카피가 진짜.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 향수를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영화 속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명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아스파라거스가 들어있는 차라고 하면서 그 차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 이걸 먹으면 기억을 씻어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진짜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렇게 뭔가 아스파라거스가 진짜 실제로 그런 효능이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도 그런 음식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좀 나쁜 기억이나 잊어야 될 게 있을 때 이걸 씻겨 내려간다고 딱 정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좀 힐링푸드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그 대사가 되게 기억이 나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허브티, 마드렌, 슈게트 말고도 브랜드의 절인 체리가 있거든요. 이모들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폴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만을 원하고 되게 빡빡한 사람들인데 그걸 먹을 때만은 굉장히 즐겁고 웃고 춤추고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해보고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봤거든요. 직접 브랜디에 체리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춤추고 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독해요. 독해요. 네. 특히 체리 안에 술이 스며들기도 하고 이 체리의 단맛이 브랜디에 이렇게 다 빠져나오고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브랜디를 먹어도 약간 체리향이 나면서 달달하고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해드시고 잠깐이나마 좀 릴렉스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가 차하고 마들렌 외에도 눈길을 끄는 음식 또 하나 있는데 슈게트 라는 음식인데 영화 속에서 폴이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수소에서 피아노치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데 폴한테는 일종의 힐링푸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그런 종류의 좀 힘들 때 먹으면 좀 우울함이 가진다거나 하는 힐링푸드가 있을까요? 제가 장모님이랑 같이 산 지가 10년이 좀 넘었어요. 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우리 장모님 한 게 훨씬 맛있어. 장모님이 겨울마다 장상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머님에는 그 칼리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장모님이 막 해줘요. 근데 칼국수 아무것도 안 넣어. 그냥 그 멸치에다가 다시 우린 물 해서 해서 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반죽도 직접 해서? 아니요. 면은 시장에서 사야 돼. 우리 지금 왜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사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냐. 반죽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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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푸드 힐링푸드 뭐가 있을까요? 힐링푸드. 초콜릿 되게 좋아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초콜릿을 막 3만 원치 사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그 폴이 슈게트 먹는 거 보면서도 약간 저렇게 당을 먹으면 사람이 좀 안정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기사님. 저는 술인 거 같아. 아 나도 술이네. 나도 술이네. 나도 술이네. 나도. 솔직하지 못했어. 왜 술도 음식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역시. 그러면 저희의 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차와 마들렌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마당 크루스트로 비닐을 해가지고 마들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이용해서 다 된 제품은 데콤한다고요? 네. 반죽에 신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음! 맛있어! 아주 잠시나마 이 프랑스에 간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슈게트의 매력을 알았네요 제가.